너 아주 대단해 우진 오빠가 그렇게 걱정되면 니가 런던으로 가 와 나 그거 보고 자랐는데 이거 누구의 모든 거 키우지구나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신기해 지하씨 두 분의 반응을 보고 두 분의 호들갑을 왜 이렇게 보셨어요? 적응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다고요? 적응하고 있어요 우리 리액션이 약간 리액션 배우셨구나 두 분한테 그러니까 저런 것도 참고가 돼요 놀랐을 때 반가워하는 사람이랑 반가워하는 작품 2부에 뭐 이게 나왔다 와 나! 와 나! 와 나! 와 나! 와 나! 와 나! 와 나 진짜 예 저희 리액션을 봐야 돼요 약간 저희 쪽은 저희 쪽은 좀 큰 리액션 2부에! 2부에! 매움은? 아! 예는, 예는, 예는 다 해 아! 예외적입니다 예외적입니다 너무, 너무 배가서 놀라웠어 什么 예는 다 해, 예는 다 해 예는 다 해 예는 얘만의 세계가 있어요 아 아까 얘기 들었지만 이제 소연 씨는 거기에서? 예! 저는 거기서 청아예고 예술 부장님, 유명 소프라노였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항상 중요한 순간에 오윤희한테 여기 유진 씨한테 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열등감에. 신력이 안 됐지, 신력이 안 됐지. 여기서까지. 소연 씨 이거 웃기지 않아요? 얘기는 못하고 그냥 먼저 해줘. 지금 완전 몰입돼 있네. 저희가 더 잘하는데. 저희 솔직히 몰입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. 새벽까지 촬영하고 오셨고. 두 분도.